목걸이 어디 갔어? 방금 잠깐에만 해도 있었잖아 어! 그니까 어떻게 된 거 어디 갔어? 다들 찾아봐 빨리 어디 있는 거 아니야? 뭐 같아? 봐봐 지수야! 오빠 깜짝 놀랐잖아! 지수야 많이 기다렸어? 아니 나도 쪼만 갔어 아 참 나 말라 돼지 오빠? 그럼! 와 오빠 이렇게 예쁘니까 캡짱 쌈박이다 아 그래? 이게 원래 오빠 평소 차림이야 오 진짜? 이러니까 꼭 나랑 동갑 같다 그래? 남들이 나보고 동안이라고 하더라고 내 이름을 태우면 돼 귀신이 고칼 부르시네 어디 간 거야? 아무래도 이상해 이건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러면?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 목에 있었던 목걸이가 없어졌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? 내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훔친 거야 뭐? 훔쳐? 훔쳐? 어! 그걸 누가 훔쳐?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나서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이야 뭐? 분명히 내 목걸이를 고깝게 받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야 나 안 훔쳤어 언니 언니 오바다? 내가 언니라 그래 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더니 언니가 훔쳤구나 너무한다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를 의심해? 정화 너도 의심스러워 너 아까부터 내 목걸이 부러워했잖아 누나 지금 정화를 의심하는 거야? 너도 의심스러워 맞다 니가 정화 목걸이 사주고 싶다 그랬지 니가 훔친 거 아니야? 아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 그깐 목걸이 해놔갖고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나 갈래 아 지금 가긴 어딜가 정답은 니가 훔친 거 아니야? 지금 도망가려고? 어? 어 참 뭐라구요? 아 그래야 뭐 범인인지 뭔지 잡아가야 잡아가 야 그래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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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근데 나 화장실 먼저 갔다 오면 안 될까? 나 지금 너무 급해갖고 어 안 돼 범인이 나올 때까지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알았어? 기가 막혀 없대 1, 2, 3, GO 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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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이 방에 있는 사람중에 한 명이 분명히 범인이니까 내가 존말로 할 때 그냥 자수하지, 순순히, 어? 자수하기 창피해서 그러나 본데 좋아, 그러면 눈 감아. 다들 눈 감아. 아, 진짜 눈 감아, 언니. 자, 솔직하게 내 목걸이 갖고 간 사람 손 들어. 지금 손 들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어. 손 들어. 정말 실망이다, 정말 실망이야. 좋아, 그러면 어디 범인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. 어, 뭐야? 저기, 나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는데 나 좀 봐줘, 봐줘. 못 봐줘, 안 돼. 범인 나올 때까지는 이 방에서 한 발 정도 못 나가, 알았어? 아, 뭐야, 그러면 범인 잡힐 때까지 여기서 굶어 죽으라는 거야. 뭐야, 병파 죽겠단 말이야. 아, 뭐야, 굶어. 아니, 저기 병료만. 물론 그 목걸이도 중요하지만 범인이 아닌 애들한테는 미안하니까 그러지 말고 짜장면이라도 하나 시켜 먹는 게 어떨까? 짜장면? 짜장면. 그래, 시켜, 그럼. 어, 단무지 많이 달라고 해. 하하하. 그럼 나 갈게. 빠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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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병선 씨. 아, 예. 하하. 지금이야 세미나가 끝나서요. 예, 곧바로 가겠습니다. 하하하하. 오케이, triangle. 자. 그럼 가볼까? 휴대폰으로 가겠습니다. 오케이, 다들 계세요? 네 손 들고 가서